제가 생각하는 남자다운 시계를 찾아야 되는데 남편 같은 경우에 좀 실용적인 걸 좋아하거든요 좀 튼튼하고 그런 걸로 추천받고 싶어요 같이 차려면 가죽이 좋겠네요 기왕 사는 거 이 신발을 누가 신었으면 좋겠는지 물론 그분이시겠죠 아 그렇죠 근데 약간 데이트할 때 내 짝이 신었으면 좋겠다 이상하게 정말 매일 보는 남자도 슈트를 입으면 뭔가 달라보이는 행사 한 다음에 옷을 갈아입고 오잖아요 보통 불편하니까 저는 약간 입고 집에 와서 갈아입어라 예쁜데 저는 볼 일이 거의 없으니까 보상진 씨는 외모도 굉장히 훌륭하시고 몸매도 진짜 좋으신 편이라 제가 이렇게 살아보니까 이제 얼굴이 또 잘생기면 옷은 약간 좀 덜 멋낸 것 같은 좀 덜 멋낸 것 같은 좋으려고 감사합니다.